반갑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보면서 왜 처리가 안됐는지 접근이 늦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번은 고3평가원 수능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더라. 탄소를 주인공으로 한 비금속 원자들과의 공유결환 물질로 우리 모두 탄소화물이 맞아 5번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묻겠다라는 걸로 원자의 개수가 동일해야 되더라. B분의 A니까요. 4번 처리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최초의 합성 섬유 나일론은 석유를 원료로 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 의리적인 문제를 해결했어 확인해 주시고요. 질소 비료의 원료야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했어 라는 거. 그리고 주거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건 정말 여기처럼 건축 자재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철, 시메틱, 콘크리트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5번이세요. 4번을 보시면 가는 어때요?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맞아. 싸움의 원리 그리고 훈트 규칙, 바올리, 베타 원리까지 모두 만족하더라. 나는요. ES에 꽉 채우고 올라가야 되죠. 싸움 원리를 위배한 들뜬 상태 전자 배치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난 훈트 규칙 위배인 들뜬 상태 전자 배치지만 파올리, 베타 원리는 만족이야. 한 개의 오비탈에 최대 전자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개가 들어가 있을 때 반대의 스피인 자기 양자 수를 가지기 때문에 디깃은 맞는 내용입니다. 3번이세요. 5번을 보시면 반드시 원자 수 떴다. 분자 수의 정수배 처리를 묻는 거다. 나 2몰이야. 두 배의 수소 원자 4몰이야. 확인하시고요. 나 8g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1몰의 질량을 툭 나눠서 나 2분의 1몰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동일하더라. 1몰일 때 3몰이니까 4배 처리하셔서 2몰 되셔야 되고요. 나 12리터야. 라고 말하는 거는 1몰의 부피를 툭 나눠서 나 2분의 1몰이야. 1몰일 때 1몰이니까요. 2분의 1몰일 땐 2분의 1몰이더라. 한 배 처리를 하는 거다라. 가가 제일 많고요. 다가 제일 작습니다. 1번이시네요. 자 6번을 보시면 농도 문제가 굉장히 수월하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난이도가 더 높아져도 일관된 방법으로 푸실 수 있으셔야 돼요. 1몰 농도 속에는요. 용액 1리터 속에 용질 1몰이 녹아 있어. 나 1몰이야. 라고 말하는 거나 나 180g이야. 라고 말하는 건 동일하더라. 그리고 가에서 만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1몰 농도 500ml야. 이 안엔 500ml. 0.5몰의 용질이 녹아 있어. 물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자 곱하세요. A몰입니다. 곱하세요. 0.5몰로 같아야 되죠. A는 0.5더라. 그래서 180의 절반인 답은 4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7번 같이 한번 볼게요. 온도 압력 일정이다. 같은 부피다. 기체다. 아 뭐가 두려워 법칙을 묻는구나. 같은 부피 속엔 같은 분자의 개수가 들어가 있어야 돼. 기체의 종류와 무관하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24리터 24리터 1몰 1몰이라고 칠까요? 그러면 1몰의 질량 1몰의 질량 분자량이야. 어? 한 개의 질량이야. 얘들아. 6.0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질량이나 한 개의 질량이나 그 비율은 뭐 하더라? 동일하더라. 이 값과 이 값을 각각 AB라고 얘기했습니다. AB는 뭐하다? 같다라는 걸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 수가 들어가 있다고. 같은 분자 수의 질량. 한 개의 질량. 비율은 당연히 같더라. 2번 처리되셔야 됩니다. 8번을 보시면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의 바닥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ES 오비탈의 전자 두 개가 꽉 채워지고 EP 오비탈의 전자가 두 개가 꽉 채워진 난 누구다? 탄소다. 이게 바로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ES의 어쨌든 두 개가 꽉 채워져야 되는데 ES가 두 개면 아 이게 소소가 나오면 말이 안 되죠. ES 오비탈의 전자 두 개가 꽉 채워지고요. 그럼 EP 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세 개가 채워져야 된다. 땅땅땅 전자 배치까지 머릿속에 떠오르시면서 난 질소야. 원자분호가 큽니다. 홀전자. 두 개, 세 개 바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가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형태로 문제를 처리하셨는지 본인 점검해 주실게요. 9번을 보시면 문제에서 기육에 해당하는 거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맞는지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전자의 개수가 10개야. 중성자 개수는 8개이기 때문에 1보다 큰 값을 가지는가? 아니오에 해당하는 물질이 맞더라.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양성자보다 중성자 개수가 더 커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아, 난 양성자가 8이고 중성자가 8이야. 난 양성자가 9고 중성자가 10이니까 니은에 해당하는 건 어때? 나, 플로린에 해당이 돼. 난 전자가 9개야. 라는 걸로 넌 틀렸어.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값을 가지는 게 맞는지를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예라고 했습니다. 양성자 수는 8이고요. 전자의 개수는 10개이기 때문에 맞아. 자, 여기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양성자의 개수는 9고요. 전자의 개수.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양성자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다라는 걸 묻고 있기 때문에 이 값에 아니요. 라는 대답으로 오는 내용이 맞습니다. 기읒디귿 3번 처리되셨을 거예요.